길폭? 그러게 이건 좀 못살뻔했는데 길이는 상점수 다사 전설의 룬상자 아 요건데 좀 사기 싫은데 이거 전설의 룬상자 갑니다 이거 사지날까? 이거 사기 아까워 이거 사는게 차라리 요거살래 아 요요요요 이프 소환산 뭐 물이프같은거 사기 솔직히 이거 진짜 이거 똥쓰레기야 이거 이걸로 이거 진짜 좋은거 얻을 확률이 거의 없어 보이더라고 똥쓰레기야 이거 어? 이거 썸창들 길폭 남잖아? 그 길폭 남는거 회수할라고 만든 어? 쓰레기통같은거 같애 어? 이거 길폭 남아두고 가면은 위화감들고 어? 썸창들 아 길폭 나오니까 재미없다 하면서 적을까봐 뭔가 길폭을 버릴수있는 쓰레기통을 만들어 놓은거 같애요 뭐 그런거 같지않아요? 이 치지않나 뭐 그래도 삽니다 쓰레기통이 쓰레기통이라도 삽니다 자 짜자자 이 봐봐 아이 진짜 아 아 그냥 무리폭에 살걸 진짜 이 프린터에 살걸 1500포인트 그냥 날아갔네 진짜 아니 1500포인트로 많아서 아 똥쓰레기 아 아 으흫흫흫흫흫 쓰읍 아 그니까 치지않어 이거 근데 알면서 당할ographer 밖에 없어 어? 알면서 알면서 당황스럽게 어깨가 안 들어왔어 확상이나 사가지고 어? 진짜 홍보나 할걸 색종이나 할걸 전설도 있는데 아 이거나 할걸 아 이거나 할걸 아 아 하 괜히 200포인트 포인트도 없나?